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아트원의 카니발 풀체인지 9인승 디젤 차량이 입구되었습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아직 많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풀체인지 이름에 걸맞는 카니발의 변신 3세대와 또 다른 웅장함으로 출시가 되어 많은 아빠들의 드림카로 계약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빠들의 드림카 차량으로의 변화가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튜닝과 리폼을 통한 재탄생입니다 없는 부분은 새로 제작하여 부족함을 채워주는 튜닝과 기존의 부족함을 개선한 리폼 카니발 풀체인지에 튜닝과 리폼을 더한다면 더 높은 만족감의 효율까지 챙기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아트원에서는 22년 동안 미니밴 리폼 및 튜닝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에서 제작되는 카니발 풀체인지 재탄생을 모르고 계셨다면 이 영상과 함께 이런 선택사항도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 웅장하게 바뀐 카니발 풀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카니발 풀체인지 차량은 대전 아트원 본사에서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부터 소개하자면 기존 3세대 카니발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변화는 웅장함과 함께 날렵한 외관입니다 여기서 아직 남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루포로 인한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카니발을 구매하셨어도 타시다가 변화와 품격성에 의해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 카니발이 하이루니머진으로 변한다면 이보다 더욱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 4세대 카니발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하셨다가 바꿔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또한 더욱 퀄리티 높은 모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한층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리니엄 넓은 공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 넓은 공간의 프리미엄 시트는 카니발을 더욱 패밀리카 끝판왕으로 등극시켜줄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를 꺼냈을 때에는 여전히 3세대와 동일하게 승하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시트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폼을 통한다면 더욱 완벽에 가까운 프리미엄 공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튜닝 앤 리폼 선두주자 아트온입니다 리폼을 통한 앞으로의 튜닝 및 리폼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온 차량은 이제 연구 및 개조를 통해 새로 재탄생 될 예정입니다 아참 아트온에서도 카니발 끝판왕 하이리무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 놀라셨나요? 하이리무진을! 기아에서만 계약하는 것이 아닌 아트온에서도 제작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차량이 출고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는 기아에서 받아와 하이루프 작업과 실내외 작업을 통해 더욱 고객의 맞춤형으로 재탄생한 하이리무진으로 출고가 됩니다 카니발과 하이리무진 위 두 차량 중 하나라도 생각하고 계시고 맞춤형 프리미엄 카니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더 나아진 영상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